지금 내려오셔야 되는데요 길에서 돌아가시네 우리 사이를 좁히고 어느새 나의 손을 그대 주머니 속 하루하루를 가는 건 그대 좋아지는 일은 내 맘 가르소 가는 건 둘이서 함께할 추억들 맨날 상상하는 건 함께 사는 예쁜 방 안에서 찬문을 갇힌다고 해막은 아침 맞이하네 지나진 전 한순간에 이 그 맘을 전하는 건 경색을 잊지 못해 정영아 정말 축복이죠 하루하루는 확인도 그대 좋아지는 이유들 내 맘 가득 쌓여가는 건 그래서 함께할 추억들 오! 날 메일 기도하는 건 소중한 그가 없는 풍경은 내 말이 들어가도 언제나 겹다들 수 있는 일 날 메일 기도하는 건 날 메일 기도하는 건 내 마음 가득 쌓여 가는 건 둘이서 함께 할 추억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소중한 그가 없는 풍경은 내 말이 들어가도 언제나 겹다들 수 있는 일 날 메일 기도하는 건 날 메일 기도하는 건 철학과 함께 추억을 많이 얻지 무 póng 거기서 신랑은 좀 돌아 주세요 신랑이 한번 돌아 주세요 신분도 돌아도 같이 신랑 추억 신랑 좀 비추어 살다가 사진 한 명 됐습니다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